경남은 기계 조선 같은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큰 지역인데요. 이 제조업의 성장률 둔화가 심각합니다.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상원 기자입니다. 창원의 주요 사업장을 둔 기계와 전기전자, 철강금속 같은 메카트로닉스 업종을 지수화한 창원 메카 지수. 지난 2011년 첫 발표 당시 6307.15이던 이 지수가 3년여 만에 4천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천선에서 횡보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2012년 하반기 아베노믹스 이후 하락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최근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 유럽의 경기 위축 같은 대외 악재도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부 변수를 배제하고 생산 요소의 투입을 최적화한 성장률, 즉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경남의 하락세가 더 가파릅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전국 잠재 성장률보다 높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낮아졌습니다. 경기가 나아져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기술 혁신. R&D 인력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주 여건,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시설들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다양화 전략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